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늘로 찔러도 눈물 안 나는 독해 빠진 놈이라고 그게 억울하고 또 속상해도 난 받아들였어 자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리더십이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라고 나는 선택했어 나는 결정했어 나는 리더니까 나는 멋지니까 난 견뎌야 해 새벽종이 울리자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일어나 새벽종 울릴 때까지 일을 하지 쫓기는 하루하루 할 일이 넘치지만 콧노래 부르며 가자 새 나라를 위해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일어나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일을 하지 쫓기는 하루하루 할 일이 넘치지만 콧노래 부르며 가자 새 나라 위에 해 저 나라 위에 사막 35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